안녕하십니까 오늘의 q&a 진행합니다 수액을 체인지 해야 할 경우 수액 세트까지 공기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라고 해주신 문의가 있었습니다 항생제를 사이드로 걸어서 환자에게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이드로 걸어놓은 항생제 같은 경우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다음 안티가 있을 때까지 그냥 두기도 합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수액 라인에 공기가 들어갔다고 하면서 간호사실로 나오는데 그때에는 공기 안 들어가고 다음 항생제 드릴 때 공기 빼고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면 되죠 사이드 라인 공기 빼는 건 쉬우니까 그렇다 치는데 메인 플루이드는 다 들어가기 전에 체인지 해드려야 하는데요 바쁘면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가 좀 곤란하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간혹 피가 역류하니까 환자와 보호자가 난리가 나서 간호사를 부르기도 합니다 자주 라운딩을 하면서 계속 보는데도 바쁘게 왔다갔다 하다 보면 어느새 다 들어가서 수액을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챔버 이하로 공기가 들어가면 수액 세트 자체를 교체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문제는 수액 세트 전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수액 라인으로 혈액이 역류를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시간이 오래 돼서 수액 라인에서 혈액이 굳어 있을 때죠 그러나 그렇게 혈액이 역류하지 않고 챔버 아래로 공기만 들어갔을 때 그리고 수액 세트로 혈액이 역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혈액이 굳어 있지 않은 경우는 굳이 수액 세트를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챔버부터 수액 세트까지 아래까지 공기가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수액이 다 들어갔을 때 이미 조절기는 잠금 상태이겠죠 이제 수액 세트 아래까지 공기가 조금 들어갔을 때와 많이 들어갔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액 세트 아래에 공기가 조금 들어갔을 때에는 손으로 꼬아 올릴 수 있는 정도라면 한 10cm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공기가 조금 들어갔을 때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한평 정도의 공기는 꼬아서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조절기를 이 아래쪽까지 내려 주어야 하는데요 보세요 위를 꺾어 주고요 조절기는 풀어서 아래로 쭉 내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시작할까요 열심히 열심히 꼬아서 공기를 모두 다 올려준과 동시에 챔버에 공기를 채우고 풀어줍니다 그러면 공기는 다 들어간 상태가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일부 남아있는 공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중간중간 뽀글뽀글 공기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은 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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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챔버로부터 공기가 졸졸기 아래를 지나서까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꼬아서 올릴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죠 자 그러면 스웩 세트 라인을 보면 요 부분 있죠 사이드 슈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보면 여기까지 공기가 들어와 있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사이드 슈팅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아래쪽을 꺾어서 막아주고요 그리고 제가 10cc 시린지에 생리식염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솜으로 닫아주고요 꽂아 놓은 상태에서 챔버의 조절기는 풀어주고요 자 보십시오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10cc 10cc가 모두 다 들어간 상태죠 닦아주고 제가 아직 꺾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절기를 잠가주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요 부분에 공기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 보이시나요 요 부분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꼬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올라갔고요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맺혀있는 공기들은 털어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완료가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공기 빼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수액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주고 챔버를 채워주고요 네 좀 전에 제가 수액은 새것으로 교체를 하고 공기를 위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챔버를 풀어서 그래서 혈액이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공기가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공기가 내려오고 있죠 그렇지만 요 부분을 넘기지는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갔고요 지금 공기는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시린지 3것을 하나 준비를 하고 사이드 슈팅하는 곳을 에이콜 선으로 대파줍니다 그리고 꽂아서 이 아래쪽은 잠가주도록 하구요 그리고 조절기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시린지로 빼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기를 모두 다 빼주도록 합니다 공기는 시린지로 모두 다 들어왔고 라인에 더 이상 공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요런 공기는 들어가지진 않아요 그냥 매천만 있구요 자 공기 없죠 완료됐습니다 혈액도 모두 다 들어간 상태인거고 공기도 없는 상태 요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쁠 때에는 전 차라리 의사소통이 원활한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수액이 혹시라도 다 들어가기 전에 콜벨을 누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액 세트를 잠그는 방법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다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으니까요 힘든 임상에서 생각지도 못한 벽에 막히고 정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간호사님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선생님들은 모두 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한번 더 힘내시구요 파이팅입니다 아렌지아TV 오늘 하루도 모사이 이 말이 절실히 와닿는 요즘이네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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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croll 안녕